Welcome back everyone! Adventure English!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함께 시작! 영어 인생의 기적! 시즌 1 오늘 끝나고 나시면 복습은요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지 예를 중심으로 빠르게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천천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탁탁탁탁 그렇게 한 한과를 복습하는데 2분이 넘지 않도록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거기에 적응하니까 엄청나게 하루에도 10번씩 복습하실 수 있어요 Adventure English! 자 이거는 절판 됐고요 1, 3, 4 중에 바로 여러분 그 이후에는 PDF 1, 3, 4는 종이책 자 먼저 30초 조준 한번 해보실까요? 가겠습니다 Ready? 다음이요 에어컨을 확 틀어대고요 에이미는 간단히 샤워하는 것을 대신 선택해요 그들이 익숙해 있던 더위보다 이곳은 더 덥네요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긴 했죠 하지만 이들은 저녁이 당겨요 저녁을 먹고 싶은 거죠 옷을 갈아입고 나서 둘은 저녁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동사 떠오르세요 바깥으로 나갔다? 옷을 갈아입다는 뭘까? 그들은 그 지역의 요리를 한번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 지역의 요리는 뭘까?의 영어로 30초 도전! 영작도 좋고 단어 몇 가지만 잡으셔도 돼요 출발할게요 첫 번째 다음은 에어컨을 확 틀어댑니다 우리가 아는 틀다 라는 단어는요 되게 쉬운 거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turn on 그러면은 어떤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리듯이 turn on, turn off 해서 반대말이 off죠 turn off는 끄다 그렇죠? 얘는 켜다 그래서 얘를 모르면 여러분 fire up을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쓰고 놨는데 이제는 좀 땅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확! 불을 지르듯이 뭔가 확 올린다 이런 느낌이면 fire up인 거예요 3인칭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고요 여러분 여기에 s가 붙은 이유는 3인칭이니까 s 붙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은 그렇게 불을 확 올리듯 틀어댔습니다 the air conditioner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이에요 여기까지만 에어컨까지만 쓰면 영어는 아니에요 한국어에서는 뭐 에어컨이라고 쓰니까 괜찮아요 얘를 뭐라고도 지르냐면 ac라고도 써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 안 하네 ac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뭐 실소가 나오실 수 있겠지만 ac는 air conditioner 이렇게 a 하고 앞에 나오는 a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c 얘를 딴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에어컨을 이야기합니다 palm fires up the air conditioner 에이미는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을 대신 선택하죠 샤워하다를 모르시면 안 돼요 take a shower에요 take a shower take a shower 그 사이에 빠르게 라는 단어 하나 quick shower 그러면 오랫동안 샤워했다 take a long shower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그렇죠 take a hot shower cold shower 이런 것을 쓰실 줄 알면 그게 여러분의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력 그 다음에 뭐뭐하기를 선택하다 라는 단어는요 이런 식으로 뒤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choose to 에요 그런데 3인칭이니까 여기 s 하나 더 붙겠죠 choose is to 근데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지겹다 그럴 때 opt apt가 뭐예요 선생님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option에서 나온 거예요 option option 이게 우리가 선택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option이 있냐 할 때 그 선택권에 해당되는 동사에요 얘가요 그래서 3인칭이라 s 하나 더 붙은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이미 opts to take a quick shower 그렇게 에이미는 선택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해서 to take 일부러 하기를 아주 빠른 샤워를 하는 것을 그들은 익숙해 있던 더위보다 그쵸 여기를 더 더워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it's hotter 날씨 보여줄 때에는 hott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모가 더 에서 er이 붙은 걸로 봐서는 뒤에 분명히 den이 나오겠죠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den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짝이에요 예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더워요 라는 느낌이니까 it's hotter here 물론 여기서 t가 두 개라는 것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몸일 경우에 잠을 하나 더 붙여줘야 발음이 호우터가 아니라 하터로 유지되니까 it's hotter here than they are accustomed to 이거는 accustomed to가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다 라고 할 때는요 비 유스트 이거 한번 제가 특집으로 이근철 tv에서 달아 드린 적이 있어요 달아 드린 적이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면 몸모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게 진짜 빈도가 높구요 이 used가 아시겠죠 발음 절대로 used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틀린 거에요 used 그냥 be used에요 used도 아니에요 be used to 어디 어디 익숙하다 근데 얘를 조금 더 격식 차린 느낌으로 쓴게 be accustomed to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해 있던 더위 라는 얘기죠 그들이 익숙해 있던 그런 날씨 보다도 여기가 더 덥네요 it's hotter here than they are accustomed to it's hotter here than they are used to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비록 못 모이지마 이란 단어 although 약간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or이 없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없이 그냥 th ou gh만 쓰셔도 돼요 day 8 그들이 먹었습니다 어디에서 먹었을까요 on the plane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하면서 여기까지 끝나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말에서도 아유 그들이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안녕 이런 건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이 꼭 나오겠다는 기대감을 주죠 그래서 얘를 뒤에 말이 나오는 종속되어 있는 절이다 라고 해서 얘를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들은 저녁이 당깁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be used 가 그나마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중요하고 권장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두셔라 라고 한다면 저는 hungry for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배가 고프다 I'm hungry 는 다 아시죠 뒤에 for가 나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저녁을 위해서 목적으로 배가 고프다 they are hungry for dinner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hungry for 이것도 쓰인다고 제가 입터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력에 굶주렸어 이거예요 Are you hungry for power? Are you hungry for love? 사랑에 굶주렸어? 성공에 굶주렸어? 이렇게 멋진 표현들이 그냥 이거 하나로 hungry for로 해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실력 비록 이런 뜻이에요 비록을 맨 끝에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비행기에서 먹었지만 한국말처럼 이렇게 뒤에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어에서는 앞에 나와야 돼요 비록 그들이 비행기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들은 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녁을 목적으로 배가 고프다 저녁이 당기네요 Although they ate on the plane they are hungry for dinner 마지막 옷을 갈아입다 라는 표현을 그냥 after a change라고 썼어요 after 하나 세련되기 그냥 후에 a change of clothes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다 a change 변화죠 of clothes 아 옷의 변화 다시 말아 옷을 갈아입고 난 후에 동작이 없지만 동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나갔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나갔을까요? 얘가 본동사고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for dinner 보세요 여기도 for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그래서 위하여로 하면 어렵진 않겠죠? they go out for dinner 밖으로 나갑니다 after a change of clothes 이거 발음이 clothes인데 빨리하면 그냥 clothes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they go out for dinner they go out for dinner 자 그들은 뭐뭐 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다음에 동작 오는 거 오늘 더 중요합니다 얘가 일본어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어치에서는 아주 그 악머리 있는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they would like to 이때 d는 뭐에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d는 apostrophe d는 뭐예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우선 샘플이 동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샘플이 견본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동사인 거예요 얘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동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they would like to sample 견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맛을 보고 싶습니다 the local local은 그 지역의 cuisine cuisine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를 어려운 말로 요리라고 할 때는 cuisine이라고 해요 이거 cuisine가 아니고 cuisine cuisine 아시겠죠? the local cuisine 됐죠 여러분? they would like to sample they'd like to sample the local cuisine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도 역시 30초 도전 다음은 에어컨을 작동시켜요 아까는 fire up 썼고요 에이미는 빨리 샤워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들은 고국에 좀 더 시원한 기온에 더 익숙해요 비행 도중에 식사를 하긴 했어요 그들은 또 배가 고파요 했지만 그죠? 그 둘은 복장을 바꾸고 나서 음식을 좀 먹으러 나갑니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좀 먹어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고 30초 도전하셔도 되고 그냥 나는 일단 보겠다 그리고 복습을 2분짜리나 요렇게 빨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으세요 자 에어컨을 작동시킨다라는 표현을 아까는 fire up 확킨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get something ing 이 표현도 꽤 많이 써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요? get 대상 ing 쓰면 그것이 가도록 여기서는 get은 시키다에요 어떤 뜻이 아니고 시키다 tom guess the ac 앞에서 제가 ac 말씀드렸죠 air conditioner going tom은 ac 에어컨이 going 작동되도록 가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훅 튼거죠 tom guess the ac going 에이미는 빨리 샤워하기로 결정하죠 아까 뭐뭐 하는 것을 선택했다 할 때 up to 나섰잖아요 동작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금방 샤워한다는 뜻으로 jump in the shower 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써요 왜냐면은 샤워 부스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빨리 하는 것을 jump in 이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jump in the shower 이 표현도 영화에서 꽤 들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get something ing 보다 얘가 훨씬 더 이해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하겠지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decide to 결정하다 에이미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 왜 쓰였어요 얘가요 그렇죠 당연히 얘는 3인층 단수이기 때문에 s5층과 동사에 에이미는 결심합니다 to jump 안으로 살짝 뛰어 들어가기를 샤워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아 빨리 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Amy decides to jump in the shower 그들은 고국에 좀 더 시원한 기온에 익숙해 있어요 제가 앞서서 be used to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비동사가 여기에 걸린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두면 much more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군더더기 말이구나 훨씬 더 란 뜻에 much는 많이 more는 더 그러면 많이 더 라는 얘기가 훨씬 더예요 훨씬 더 그들은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거죠 they are used to cooler temperatures 그래서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 쓰인 거예요 이게 온도라는 뜻이에요 온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더 시원한 이란 뜻이니까 이어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익숙해 있어요 cooler temperatures 또 질문 나오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쌤 used to 다음에 익숙하다 할 때는 ing 나온다며 그건 동사가 나올 때 어떤 동작을 하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온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잖아 굳이 ing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붙일 수도 없지만 명사에는 그래서 back home 집에서 고향에서 있을 때의 기원보다도 더 그렇게 뭐죠 더 선선한 기원에 그들은 훨씬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덥단 뜻 비행 도중 식사를 하긴 했어요 아까는 although 그쵸? they ate 라고 나왔잖아요 on the plane 근데 이런 표현도 보세요 they did 이게 강조예요 그들이 했단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동사는 have예요 그래서 쌤 have는 가지다 아니에요 뒤에 먹을거리가 나오거나 마실거리가 나오면 그것을 먹거나 마시단 뜻 그래서 a meal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들은 식사를 했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쌤 이거 했습니다면 have가 아니라 had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head? 맞아요 did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여기다가 they had a meal mid-fligh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did는요 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왜 did을 썼을까? 그래서 동사 앞에 do를 씀으로써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동작이 그렇다는 것을 they did have a meal 그들은 식사를 하긴 했어요 여기에 시제를 맞춰놨기 때문에 did라고 이미 한번 밝혔기 때문에 굳이 head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급문법 같지만 그냥 한번 봐두세요 they did have a meal 됐죠?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하고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아까는 although가 나왔지만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하지만 they were hungry again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다시 배가 고프네요 동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거죠 mid-flight은 지금 모르셔도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비행중의 라고 하는 비행중의 모 그래서 이렇게 형사도 되고요 비행중에 라고 하는 부사도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they did have a meal 식사를 했습니다 비행중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렇죠? 비행중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선생님 혹시 이렇게는 못 써요? 이 질문 나오실까봐 they did have a mid-flight meal 이렇게는 못 씁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앞뒤로 다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did have a meal mid-flight but they were hungry again 마지막 둘은 복장을 바꾸고 나서 라고 할 때요 아까는 after a change of clothes 이게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change a tire 얘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 가르쳐 드리려고 써봤지만 a tire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게 apparel 우리가 apparel 이란 단어는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American apparel 옛날에 뭐 대우 apparel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얘도 복장이란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같은데 보실 수는 있지만 얘가 복장이란 어려운 단어더라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들은 change clothe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change their clothe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옷을 바꿔 입었고요 change their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they change their clothes and leave 떠납니다 아까 go out 이란 단어가 leave 라고 하는 걸로 쓰였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leave to go 가기 위해서 이게 go get 어? 그럼 이게 선생님 어떻게 동사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go는 뭐 뭐 하러 가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go get 가서 좀 먹으려고 get some food 아까는 맛보다가 샘플이었지만 여기서는 get 루스였다는 것도 하나 정리하세요 그들은 복장을 바꾸고 떠납니다 가서 맛 좀 보려고 얼마간의 음식을 they change a tire and leave to go get some food 마지막 자 그들은요 탐과 에이미는 hoping 바라고 있어요 뭐 뭐 하는 것을 try 시도해 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try 얘가 메인 동사예요 그리고 뭐 뭐 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게 hoping이죠 그리고 그걸 연결해 주기 위해서 two 하나 쓴 것 뿐 some of the native eats 이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쓰여요 우리가 얘는 복수 형태밖에 안 쓰여요 절대 eat 라고 쓰지 않아요 어떤 뜻이냐고요 네 음식 우리말로 먹거리라고 하죠 먹거리가 뭐예요 바로 eat 에요 s가 없으면 틀리는 표현이에요 eat 라고 써야 되고요 먹거리들을 이런 얘기죠 네이티브니까 아까 로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의 원주민의 먹거리들을 그것 중에 some 일부분을 시도해보다 샘플이라는 단어 바로 try 그렇게 먹어보기를 기대합니다 they are hoping to try some of the native eats 그래서 먹거리한 뜻으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면 오늘 내용 끝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시즌 1 끝났고요 great job wonderful job 여러분 멋지십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아주 실력이 탄탄해지실 수밖에 없고요 복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토리와 핵심 표현을 중심으로 빠르게 2분 복습 5분 복습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넘기면서 책을 보고 복습하셔도 좋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책으로 빠르게 소책자로 보셔도 좋고 PDF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venture English 시즌 1에 25 다음 시즌 2에 26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추천 부탁드리고요 혹시 PDF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카톡에 여러분 대화창에 꼭대기에 돋보기 있고 그 돋보기의 이근철 영어스쿨이라고 치고 저한테 말 거시면 거기다가 PDF 구매하고 싶습니다 시즌 2 하면은 제가 PDF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 챙기세요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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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